오! 안녕! 아, 둘이 만나지? 아, 일로 왔구나! 동갑내기의 아빠이심 성우 형님이 생일 축하 초대해 주셨어요. 아, 생일! 소원 만나러 환준이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만났구나! 꽃! 꽃 들고! 인사하면서 좀! 야, 꽃 들고 또! 아... 이 집 남자들이 일어나봐요! 이게, 이게... 내력인가 보네! 이게, 이게... 어서와, 어서와! 어서오넘, 어서와, 어서와! 안녕!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إن 우승에서 주는 것 봐! 안녕하세요! 어, 환준이ushing 예지이, 꽃 준다! 어? 예... 예진이 꽃이야?! 예진이꽃? 아, 그치? 아, 그 좋아! 환준이, 환준이! 환준이, 안녕! 환준이, 안녕! 환준아, 안녕! 안녕, 안녕! 환zur아! 예진이야, 예진이! 내가 왜 이동인데? 어, 예진이. 에이, 너무 예뻐. 선물. 아, 얘도 선물을 줬구나. 선물 줘. 삼촌, 한준이 선물이에요. 선물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큰 선물이네. 아, 그렇지 마라. 선물이야. 배교가 넘쳐. 뭐야. 한준이 선물. 한준이 자기 거라고. 손을 안 와. 한준아, 삼촌이 주신 선물 뭔가 한번 풀어볼까? 짜잔, 우와. 짜잔, 우와. 짜잔, 우와. 우와. 진짜 놀래는 거 봐봐. 우와, 이게 뭐야. 이거 뭐지? 눈이 커져서. 좋은 거야. 얘 차 좋아하잖아, 차. 좋은 거야. 선생님께서도 차 사주셨을 때. 우와, 여기 거의 4번 해드네요, 우리. 꿈의 동산. 밝아, 밝아 아주. 잘하다. 너무 안 와보고 싶다. 안 와봐. 한준아, 삼촌한테. 삼촌이 안 와봐도 돼? 삼촌이 안 와봐도 돼? 삼촌이 안 와봐도 돼? 삼촌이 안 와봐도 돼? 삼촌한테 와봐도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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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라. 얘 잘 안 와봐도 돼? 삼촌 기분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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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삼촌하고 집에 가자. 너무 귀여워, 어떡해. 삼촌 따라하는 거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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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을 안 가려요. 그러네. 지난번 우리 선배님 배우에서 잤잖아. 그렇죠, 넌. 내지 삼촌 알아봐도 돼? 내지 삼촌한테 가봐. 내지 삼촌 알아봐도 돼? 내지 삼촌한테 가봐. 싫어? 내지 삼촌한테 가봐. 응? 엄청 아빠랑 친한 삼촌이야. 응? 예진아 이리 와봐. 예진아. 아니야? 밭을 가려. 예진아 이거 좋아해? 이거 한 번 아이스크림? 네. 요거트? 아이 차가워. 아이 차가워. 왜? 너 좋아하잖아. 아니 내가 저게 예진이를 한 번 알아보려고. 응. 잘 안 오죠. 권법을 다 써봤어요. 근데 세상에서 머리 긴 남자를 처음 봤는지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딸들은 약간 남자 어른들을 무서워. 잘 안 가. 그래서 더 좋아. 그치. 아빠는 더 좋아. 잠은 내 딸 아니지. 나중에는 한 발 깰 때. 주변에 이렇게 못난 아빠들이 많아. 나중에 하면 어때? 나중이야.